우리가 매축지 말아야겠네요. 원래 마법관이었는데 6.25 끝나고 살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걸 분리를 해서 다 살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조상대에 여기 살았는데 일본군에 와서 강대로 조금 했답니다. 쫓겨나갔어요. 여기 너무 좋다. 우리의 일은 행복한데 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미친 걱정 없이. 마을도 예쁘고 할머니들도 예쁘고. 우리 저기 한번 가면 안 되나? 저 등들이 너무 큰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일단 과거가 나왔어요. 너 둘 셋. 일단 players 다 해 While the Domain 아이스크림 많이 응원됐어요. 더 skip. Inform향으로장이 이런 상황이 응원됐으로적인 것 같아요 zie 네시아.